사회적 경제 내일을 열다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는 좋은 일자리와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함께 성장하는 우리는 모두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힘쓰는 우리는 지역경제에 희망의 싹을 튀어가는 우리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여는 주인공 사회적 경제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 박람회에서 우리의 가치를 직접 확인하세요 제4회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 박람회인 경주 제4회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 박람회